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악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마음에 품은 열정대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7월 2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전에 간증을 듣던 중 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당신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공에 관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야망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공을 바라십니다 당신이 이 실제를 발견할 때 당신의 혼이 어떤 영광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공급 없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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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떠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확대번역군 이는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진다 해도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당신을 잡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당신을 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왜 항상 당신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왜 앞으로도 당신을 원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과 같이 보이고 기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 자신을 보십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분은 어떻게 당신을 처벌할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이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더 좋아질 것임을 알고 계심으로 항상 당신을 교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가족 중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소이며 그분은 당신을 애정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이 사실이 온 세상보다 더 의미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쉬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소인들이 알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당연하고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열정과 희생과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고 그것을 알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잘못되고 일거려지고 패배자의 삶으로 나타날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만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더 좋아질 것임을 알고 계심으로 항상 당신을 교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좋아지고 더 만족해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안다면 지식이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성년임을 통해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계속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한다는 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으며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특별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식하며 삽니다 아멘 오늘 나는 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발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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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원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소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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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